노란봉투법 방송산법 본회의 통과 대통령 비토 예상 박승철 기자 노란봉투법과 방송산법이 9.1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03년 한진중공업 노조위원장이었던 김주익 열사가 목숨을 던져 세상에 알렸던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폭탄 문제에 대한 해법이 20년 만에 빛을 본 것이다. 국민의힘은 당초 필리버스터로 맞설 예정이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탄회관을 발의하자 전격적으로 철회 입장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노조법과 방송산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9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노동조안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과 방송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야당 단독 처리이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노동조안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174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73명, 기권 1명 이원욱 의원으로 가결됐다. 방송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176명이 투표해 찬성 176명으로 가결됐으며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투표에 참여한 175명이 찬성표를 던져 가결됐다.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 개정법률안도 176명이 투표해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 박정 환경노동위원장은 노동조안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 개정법률안 제한 설명을 통해 근로계약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자도 사용자로 보고 노동쟁의 대상을 근로조건뿐 아니라 근로조건에 대한 사항으로 확대했다면서 파업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 배상 의무자별로 귀책사유를 따져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 책임 범위를 정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하청노동자에게 단결권은 해고 등 불이익을 감내할 사람에게만 주어진 특별한 권리였고 파업 책임에 대해 수백억 원을 청구해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법이었다라면서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방지하고 하청노동자들에게도 노동세권이 보장되도록 해달라라고 말했다.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송 3법 개정안 제안 설명을 통해 공영방송을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서 그동안 공영방송 사장과 이사회 구성을 둘러싸고 많은 논란과 갈등을 만들어 왔다라고 말했다. 이어 공영방송은 독립적이어야 하고 어떠한 정치권력으로부터도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 훼손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사회 수를 늘리고 참여를 다양화해 어떠한 세력도 이사회를 장악해 사장을 선출할 수 없게 하는 법안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또 국회가 방송 3법을 처리하지 못하는 동안 공영방송 체제가 뿌리부터 흔들렸다면서 수신료 체계 개편으로 공영방송 길들이기에 나섰고 kbs 이사장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해임됐다라고 말했다. 이어 mbc에서도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 등이 방통위 조치로 해임의 문턱까지 갔다가 법원 판단으로 직무에 복귀했다면서 더 이상 공영방송이 무너지는 일을 지켜볼 수 없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당초 필리버스터로 맞설 예정이었지만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을 무산시키기 위해 전격적으로 철회했다. 윤재욱 원내대표는 소수당의 반대토론 기회마저도 국무위원 탄핵에 활용하겠다는 악의적 정치적 의도를 묵과할 수 없다면서 국가기관인 방통위 기능을 장시간 무력화시키겠다는 나쁜 정치적 의도를 막기 위해서는 필리버스터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국민들께서 이해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손준성 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탄핵소추안은 발의 이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하는데 국민이 이미 필리버스터를 포기하는 바람에 24시간 이후 표결하려면 10일 별도의 본회의를 열어야 하는 상황이다. 10일 본회의가 열릴지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노란봉투법과 방송산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윤재욱 원내대표도 본회의 이후 제의 요구권을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송산법이 통과되자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성명을 내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낙하산 사장을 안치던 구악의 고리를 끊었다면서 35년 언론 노동운동의 역사에서 이번 법안 통과는 거대한 전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헌법이 보장한 국회의 입법권과 언론 자유를 함께 외친 민심을 앞에 두고 자행될 대통령 거부권을 우리는 거부한다면서 어떤 명분과 변명도 거부권의 핑계가 될 수 없다라고 밝혔다. 언론 노조는 또 우리는 대통령 거부권을 저지하고 언론 자유를 지켜내기 위해 모든 양심적 시민들과 함께 싸워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도 9.1 성명을 통해 오늘 개정으로 비로소 노조법이 제자리를 찾는 중요한 걸음을 내딛게 됐다면서 진짜 사장인 원청이 책임지도록 하며 쟁의 행위의 범위를 넓히고 정당한 노조의 쟁의 행위를 가로막으며 노조를 파괴하는 수단으로 쓰여온 손해배상을 남용할 수 없도록 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노조법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하여 노조법 개정안을 즉각 공포하고 시행하라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오는 11일 20만 명 이상이 운집할 윤석열 정권 퇴진 총궐기를 예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윤 대통령의 거부권 철회를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